어쨌든 너무 고마워요 같이 산책해줘서 그럼 우리 걸어볼까요? 네 어? 어머 저 사람이 여기 있네? 저 배우 아니야? 안녕하세요 작가님 아니세요? 저 아세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쓰신 책들 제가 소설을 참 많이 썼어요 정말 많이 썼어요 근데 제가 요새는 잘 안 써요 꽤 됐어요 우리랑 영화를 찍고 싶으시되 단편영화 어휴 그래요? 너가 카메라 편집 이런 거 다 하고 나랑 삼촌이랑 그런 거 나오는 거 생각하시나봐 근데 이 길이 정말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이런 데서 찍어도 좋을 거 같은데? 응? 너무 예쁘죠? 너무 예뻐요 응 아 영화 근데 혹시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남편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물론이죠 당연하죠 우리 영화는 무슨 이야기가 될까요? 무슨 이야기가 될까요? 뭐라고 jou가 될까요? 너무 그랬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